랜니, 랜니, 액션! 아저씨, 아저씨,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 맞죠? 아, 너 사람을 잘못 봤다.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. 아니야, 맞아, 맞아. 예수님을 따르고 늘 옆에 있던 그 제자 맞네.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. 엄마, 엄마. 내가 분명히 봤어. 아니야, 난 아니야. 아니야, 마을 억에서 봤는데. 아니야, 난 몰라. 아니야, 난 몰라. 난 몰라. 난 예수가 누군지 몰라. 이봐, 일어나. 아침이라고. 아이고, 잘 잤다. 어휴, 베드로. 어휴, 베드로? 어휴, 뭐 그리 생각하고 있는가? 어휴, 아닐세. 어휴? 우리 그물을 다시 올려보자고. 어휴, 그러자고. 그러자고. 어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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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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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고기. 어휴, 아무튼 고기 한 마리 안 잡힌 거야? 핑구물? 아무것도 없잖아. 어휴.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.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. 이봐요! 아니, 여기는 고기가 없어, 없어. 우리가 밭 제대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. 없어, 없어. 에헤.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. 아휴, 여긴 없다니까. 아휴. 없어, 없어. 아휴, 우리 그러지 말고 집에나 가자고. 그래, 가자. 에이, 가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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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우리 그물을 오른쪽으로 한번 다시 던져보세요. 이봐, 배드로.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. 혹시? 아휴, 난 싫어. 아, 자, 자, 자. 아휴, 혹시 모르지 않나? 아, 지금 고기들이 오른쪽에 다 승어 있을지도. 그래. 아휴, 그럴 수도 있겠다. 아휴, 한 번 더 던져보자고. 아휴, 그래, 그냥 던져보자고. 자, 자, 자. 아휴, 그래. 자,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. 자, 자, 자. 가위, 가위, 부! 아휴, 아휴, 아휴. 다시 해, 다시 해. 다시 해. 가위, 가위, 부! 아니, 내가 이겼네. 내가 이겼어. 내가 좋네. 딱 되라고. 하나, 둘, 셋! 나단아해! 그물 올리는 것 좀 도와주게! 아이, 베드로! 아이, 그럼 도와줘야지! 아이, 도마와서 와서 이걸 좀 돕게 해! 알았어, 알았어! 자, 하나, 둘, 셋! 뭐야, 그물이 바닥에 걸렸나? 이 그물이 바닥에 걸렸나? 자, 다시, 다시, 다시! 하나, 둘, 셋! 아이, 요한, 요한! 이쪽으로 와서 빨리 도와주게! 나 진짜... 빨리 우리 바닥에 걸렸나! 이 보게! 저기 계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신 거? 예수님? 주님이 치라고? 아이, 예수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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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드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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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면 되지 왜 바다에 뛰어들고 그래? 예수님을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내가... 자, 어서 들러 앉으렴. 아침 먹자. 왜 나한테 그래? 베드로 네가... 예, 그럼요, 그럼요. 빨리 먹자, 고고. 이렇게 포근하고 따뜻한 아침은 처음이야. 그러니까 말이야. 요한의 아들 시몬아. 예, 예수님.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며? 예, 예, 예수님. 그런데 어떻게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니? 예, 예수님. 요한의 아들 시몬아.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며? 예수님, 그렇습니다. 예수님. 예수님, 제가 배신하려고 배신한 게 아니야. 예수님,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, 예수님. 예수님,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, 예수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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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깜짝이야.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한 거야? 꿈꿨나봐. 그랬나봐. 가자고. 저거나 먹어. 예수님. 아유, 진짜. 예수님.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 네, 주님. 제 사랑을 주님 아시죠? 네, 주님.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 오, 예수님 사랑해요.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연약함. 모두 아시는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변화시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! 예수님! 우리도 주님의 최고로 사랑합니다 예수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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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도 있어야 돼 바다도 있어야 돼 바다이나 내가 갈매기 중이야 정답을 준비하자 그거 아직이야 뭔 소리야 아 이렇게 푸른하고 따뜻한 안심 아 예수님 아 예수님 제가 생각만 해 아 예수님 아 예수님 아 예수님 아 예수님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아 예수님 내 마음을 다해 아 예수님 아 예수님 안녕 안녕